오늘은 로또 싱어를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45명의 환상적인 공연을 안방에서 보시고 상금까지 받는 뮤직게임쇼 로또 싱어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삐조 15명의 싱어들의 무대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15명의 싱어 가운데서 관객심사위원 점수 상위 6명의 싱어를 예측해서 로또 싱어 전용 승자선택 모바일 페이지에 톡톡 찍어주시면 됩니다. 믿고 보는 위조의 모델 선택하 과연 상위 6위는 누가 될 것인지 상금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스태프 시작하자 뜨겁게 뜨겁게 어떻게 사랑이 빨간 모자를 눌렀음 잠시만 안녕 부디 그댄 나를 안아줘 오늘 하루 쉰 숨이 기도하는 하늘 배삼의 무좌 너에게나 하늘연 노을처럼 좋았던 기억만 1차 경연을 마치고 저장한 가수 5명 아 어렵다 너무 어려워 나의 1차 선택은 김보용 다비킴 이유나 서영은 조장혁 안예은 나의 선택은 잘 되고 있는 건지 아 아 아 아 아 아 10명의 도전이 끝나고 드디어 최종 결과 발표 나의 선택은 당첨이 되었을까요? 아 셋 조마조마한 순간이 한순간에 서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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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조를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다지씨가 그 막기가 6인을 맞추었네요 헐 시조에 도전합니다 아자 여러분 도전하시려면 시청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